아 아 여러분께 또 한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산단기 입니다 산단기 아 산단기 그러니까 참단기라기도 하는데 산에서 있기때문에 산단기라기도 하고 참단기라고 부릅니다 참단기와 비슷한 아 계단기가 있는데 계단기는 다음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잎사귀는 아 요렇게 어린순을 따서 먹으면은 그 후에 아 물을 한번 냉수를 한번 먹어보세요 물맛이었던가 그리고 감상들 하길 바랍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참단기 입니다 참단기 음 맛이 좋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아 굴락을 이루면서 자라고 있는 아 3단기 즉 참단기 입니다 반드시 잎사귀만 먹고서 물맛들을 한번 감상하세요 아 가요 아 아 아 아 아